나는 견자이팬이다!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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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만 여기 내가 누구를 아는 건지 모르겠어 여기 견자이 같은데 너 좀 사람들한테 취할 것 같다니 견자이가 딱 멀리서 봐도 견자이야 사실 멀리서 보이면 보이진 않는데 아니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지스타 스케줄은 뭐예요? 나 우리 장미들 장미들? 지금 저기 장미들이지 않을까? 아닌가? 나는 견자이팬이다! 나는 견자이팬이다! 오 맞네 안 되셨던 거구나 너 약간 당황했지? 아니 너희들 못 봤죠? 나도 봤거든? 작년에 애들 못 들어서 앞서 왔으니까 그때 표정이 여기 나 견자이 삼행시 할 수 있다 거짓말 시키지마 그럼 내가 해볼게 견! 견자이는? 잡! 잡다! 저거 군장하는 코아 아니니? 코아야! 심정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? 어때요? 요즘 삶? 어떨 것 같아요? 아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? 개 부러워 아니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코아라고 하고요 그 이틀 뒤에 군대 갑니다 아니 이제 군대에 가는 꿀팁이 누구 알려줄까? 뭔데요? 군대에서는 뭐든지 목소리 크게 지루하겠습니다! 어? 그 김지현이 딱 보냈는데? 소위 선수범에 어떤 대표주자가 돼서 지루하겠습니다! 중대방 훈련plan 할에 아 지루하겠습니다! 근데 제가 아직 인간이 될 때 하고 싶었던게 있어요 좀 levels 늦게ydd 와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많진않고 오늘은 인원은 온 이상적이야 다요 날고 왔습니다 잠깐만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말 실수했어 찍어 맞네 사람 이제 또 왔다 너울 오늘도 열심히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? 네 마카진지 나오지 마십시오 본인이 행사를 홍보를 해야지 네 마지막인지 나오지 마십시오 와 성대가 너무 짜볼래요? 이게 맞나? 아니 이게 우와 도블린이 도블린이 나 진짜 못생겼다 개 너무하다 진짜 나 괜찮지 않니? 귀여워요 어 괜찮은데? 괜히 귀여운데? 귀여운데? 귀여워 야 야 너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귀여워 야 야 너 껴봐 마스크만 안 껴? 눈 껴? 와 진짜 못생겼다 야 야 이거 아무나 깨는 거 아니구나 야 야 왜 왜 못생겼다는 줄 알겠지 이제 그러니까 알겠다 나 가락이 좀 넘길 줄 나 잘 어울려 이런 거 오만방네 나 잘 어울려 이런 거 우와 진짜 개 병원들이 생겼다 우와 우와 진짜 개 병원들이 생겼어 우와 아니 진짜 개 병원들이 생겼어 와 진짜 잠깐만 나 이거 게임에서 봤어 그니까 그 보물고블린 도블린 아잉 우리 아무나 깨는 게 아니는데 야 그게 평화로워 어 그게 평화로워 어 아잉니네 근데 지역에 앉아있었잖아 형 진짜 못생겼어 뭐라고? 진짜 형 진짜 진짜 못생긴 애 알았어? 봤어? 아 그래 봤어 아 그래? 아 근데 진짜 못생긴 애 아니 방금 진짜 못생긴 애 방금 진짜 못생긴 애 방금 길끈 어 진짜 진짜 못생긴 애 너? 길끈 너? 근데 진짜 진짜 못생긴 애 있어 아니 나 잘 어울렸어 나 잘 어울렸어요 나 잘 어울렸어요? 어부란데? 아잉 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아는 저입니다 고블린씨? 고블린이 아니라 잘 어울렸는데 잘 어울렸어요 저 뒤에 저걸인게요? 고블린 삼형제 어때 새X야? 고블린 삼형제라니라 진짜 고블린 삼형제라니라 뭐라고? 니가 제일 못생겼어 이 자식아 너 존나 변태가 생겼다 그거를 변태가 생겼다는거 진짜 스톱하네 진짜 너 이거 삐 사가지고 옷들마다 돌려쓰면서 다 명품인척 한다고 아니 존나 야비한 새끼 이거 입장롤랑 이거 뺀 진짜 해가지고 아 왜 좋은거 같아 나도 앞으로 보세 사가지고 그냥 보세 하나 사고 모든 옷이 다 입장롤랑 됐어 아니 진짜 뱅뱅 자요 아 방송하시죠 이 말이 이제 3개월 다 돼요 혹시 닉네임이? 민수리 민수리님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세요? 어떻게 하면 어그로로 뿌렸냐고 궁금하네요 코 수술이 제일 좋아요 그럼 저희 하나씩 추천해주세요 어디 수술은 모르죠? 말해요? 코? 몇 차로 해야 되세요? 아 이거 하셨어요? 아 거짓말 진짜요? 아 죄송해요 아 왜 그러세요? 아니 심지어 두 번 했어요 세 번인가? 하셨어요? 안 하셨잖아요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아 진짜 하셨어요? 재작년에 한 거예요 어 죄송해요 뭐라고요? 그럼 요한 한 김에 1, 2, 3등으로 또 뽑아주세요 아 1, 2, 3등으로 해보세요 1, 2, 3등으로 해보세요 1, 2, 3등으로 해보세요 이 세상에 잘못된 세상이야 아니 못나니 뭐라고? 너한테 내가 지금 못나니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? 못나니 지금 너한테 못나니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잠깐만 못나니 다행이다 못난 못난이다 다행이다 난 근데 카라멜 좋아 옆에 있으면 자조먹으려고 어 뭐야 형은 그랬어? 아 너도 서로 자조먹으려고 서로 자조먹으려고 서로 자조먹으려고 잘 모르겠어 형은 제일 잘 올라가서 나는 여기 사이만 있으면은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 고라인 사이에 기둥이 올라갔는데 어 그럼 형은 짝뿌라리네 난 아니에요 이거 이거 토론회 하다가 하나 열어도 되겠는데 물어볼까? 네 1등만 뽑아달라 하는 거야 저기 형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안녕하십니까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? 형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트위치 스트리머 와나나 쫀득이 카라미인데요 저희가 현재 외모 순서를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인씨가 보시기에 1등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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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한명을 뽑아주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예 객관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민 이민 가야 되나 너는 이 세계로 가야지 한 명 있다 저기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뭔데요? 저희 셋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? 몰라야돼요? 진짜 솔직하게? 진짜 솔직하게? 원하는 난 이제야 내 아이템을 찾았어 내가 가스라이팅 남았어 아 정말 뭐가 생겨 뭐라고? 뭐가 생겨 뭔가 지형적이야 저기요 강원도 감자같이 새겨가지고 뭐하시는 거예요? 넌 뭐야? 고블린 고블린이라 아니 왜 해 한 번 reverberi 후니 저녁 aspirations 잠시 올 해되나요 窃 wyn 그리 마리 아멘